제가 오늘은 이 아기들만 바른다는 순한 수딩제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제품을 이렇게 손에만 발라봐도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걸 느꼈거든요. 이거 보세요, 여러분. 광나는 거. 정말 한눈에 봐도 촉촉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, 여러분? 되게 느낌이 진정만 되는 그리고 금방 날아가 버리는 보통 수딩제라고는 약간 다르게 촉촉한 앰플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온몸에 발라도 다 좋을 것 같아요. 전 피부가 예민하게 올라왔다거나 좀 건조해서 따갑고 일어난 부분에 이 수딩제를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진짜 이 쿨링감이 약간 있거든요. 그래서 열이 조금 내려오면서 되게 즉각적으로 진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부드럽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. 여기 팔꿈치도 아까 발라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반짝반짝 있잖아요. 자, 이렇게 너무너무 순한 수딩젤 만나봤는데요. 자극에 시달리시는 분들, 자극이 너무 싫으신 분들은 이 수딩젤랑 함께 건조한 겨울을 꼭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!